안 받아야 해 끝났다 형 어디십니까? 나 지금 촬영 중인데 어? 뭐 촬영 중이세요 형? 짐종국 찍고 있어? 아 짐종국 누구랑 있어요? 지금 나 오랜만에 K윌에 와서 이사해 아 윌이 형수야 윌입니다 그래 형수야 건강해 뭐라고? 우리 병생이 잘 기억해 주셔서 감사해요 아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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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형도 접점이 있어? 네 나 청순하고 너무 친했죠 형 언제 끝나요? 얼마 형 어딨냐고요 너 어딨냐고요? 너 형 어딨냐고요? 강남? 강남이지 강남 언제 끝나요 형? 왜 여기 영남동인데 아 영남동에 영남동인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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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통보 데뷔할 때 영남동인데 어 그래요? 어 그래 아 저 여기 내가 지금 트위치 형 트위치가 어 끝이 나잖아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여기 어 여기 이제 친구들 이렇게 몇 분 모셔가지고 응 굿바이 지금 그 파티를 하고 있어요 고생anza 형이 중간에 사람 정도면 내가 탁 형 부르면 탁 좋았는데 아 그랬어 어 지금 소면 볼 수... 아 아 영남동을 영남동을 형이 좀 한 영남동은 형한테 거의 어떤 느낌이 하면 보통 거의 한 1분 정도 걸리라고 했단 말이에요 어 오아아아 1분이 아니라 1분 아 아아~~ 아, 일본 거리를 해려고 생각해요 몇 년도 거의 저한테 어 그래 그래 나 안 온다는 거네? 뭐 하는 거야 그랬어? 거기서 이렇게 얘기 좀 하고 뭐 아저도 좀 부르고 좀 하라고 보글자니까 또 와서 노래 한 번 부르라고 하라고 했지 저놈 바람에 지금 게이베리 계속 너무 쉬고 있거든? 어 어 형수야 미안하다 형수야 미안하다 형 미리 들어가 살려주세요 아 미리 들어가고 형수야 거기서 뭐하는 거 뭐 파티를 하는 거야? 아 뭐 그냥 이별 파티를 하는 거지 빨리 보내줘 뭐 미안하다 형 어 일단 저기 그 저 일단 파티를 즐기고 있어봐 알았어 우리도 여기 지금 대관을 형 시간이 다 돼가지고 미리 들어가 대관을 뭐 대관을 이제 했는데 시간이 좀 다 돼가지고 아 이제 다 됐어 올 수 있는지 없는지만 얘기하라고요 아니 마음같은 가고 싶은데 지금 오후 하고 뭐 하면 시간이 걸릴 거 같아 아니 지금 많이 아 그래서 그러지 아 마음이 이미 거기 연남동이야 나 지금 그럼 노래 한 곡 불러가 우리 지금 살짝 살짝 아 아 응 모르고 싶은데 저렇게 아리 잘한다 워 하하하하 네 아 아 뭐야 누구야 누가? 누구야? Kane 누구야?! 어?! 자, 마저도우세요. 자 준비, 시작! Kane Kane 랑 저쳐 알았습니다요. 즐기세요. 형사 한번 보자 전화해라 오케이 재밌는 굿바이 파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